안녕하세요 여러분, SoiLazy입니다 오늘은 제 꿈을 즐기고 싶어요 제 꿈을 즐기고 싶어요 안녕, 네가 바로 그 유명한 여행자구나? 아, 도와줘요? 이봐, 나도 있거든! 내가 바로 그 유명한 페이먼이야! 그게, 요새 천사의 목 술집에서 바텐더 체험주간 행사를 열고 있거든 너라면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쉽게 말해서, 직접 칵테일을 만드는 거야 다른 걸 만들어도 되고, 재료도 마음껏 쓸 수 있어 낭비만 안 한다면, 완성품도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지 무, 무한으로? 손님들 반응이 좋으면, 보수도 꽤 짭짤할 거야 우와, 보수까지! 음... 음... 지금 바로 결정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봐 어때? 해 볼까요? 음... 음... 그럼 이거 그냥 캐슬을 거쳐서... 그래, 가자. 완전 환영이야! 들어가 봐, 찰스 씨가 기본적인 제조법을 가르쳐 주실 거야. 미팅! 오, 내 얼굴이 왔군. 오늘은 뭘 마실 건가? 안녕, 찰스. 헤이, 찰스 씨! 우리 바텐더 하러 왔어! 바텐더? 하! 루카가 데려온 건가? 그 녀석은 운이 좋단 말이지. 널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칵테일 제조는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 만만하게 봤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어. 원료의 배합 비율, 성능 방법, 전부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지. 괜찮아! 얘가 만든 요리 엄청 맛있거든! 다 먹는 거니까 원리는 비슷할 거야!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저번 행사 때, 견습생 하나가 독한 술 세 가지를 마음대로 섞었다가, 그걸 마신 손님이 한 방에 쓰러진 일이 있었어. 그 이후로 신입한테는 알코올이 들어간 재료는 안 줘. 그 점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군. 그 점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군. 네, 내 얘기는 끝났어. 기술과 노하우는 실제 제조 과정에서 가르쳐 주시. ère 이후로 다음, 제가 단순히 미치기 한 방식으로 맵을 주시기 위해 한 방식으로 맵을 주시기 위해 하나 더 시간을 맞춰 넣은 것이다. 그 후에도 내 입원으로 맵을 주시기 위해 한번 더 하면, according to the cup size required by the drink, click when the needle moves into the corresponding area to pour out a right sized drink okay let's have three shots of coffee how do I do two shots of coffee? do I... how do I pick it? what? do I just pick it? oh, okay alright follow the hinted order and press to mix the drink that's kind of cute midi game press confirm at a suitable moment to the cup size that looks like a small cup oops oh, I guess that's correct okay, cool alright, this drink is looking good oh it looks like the taste of the cup size I think it's delicious just the trick it's in a situation so you can choose the cook size rather, then try to put the flavor you can add the flavor 아, 난 카라멜 솔방울 한 잔 부탁해! 달달하게 제일 큰 사이즈로! 대충 이런 식이야. 하지만 뛰어난 바텐더는 칵테일 제조 스킬뿐만 아니라 손님과 대화하는 스킬도 필요하지 I love chatting with people 좋아, 그럼 이 카운터 자리는 너희한테 맡길게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게 생기면 언제든 찾아와 휴, 드디어 다 배웠다 어, 잠깐! 내, 내 카라멜 솔방울은? so you really did want a caramel pinecone ok, so I guess I just... uh, there's quests? oh, there's a bunch of quests, ok business so this one's for Kaya and this one's for Diluc alright, I guess we get to pick which one to do wait, who's this person? Jonas? I guess I guess there's a good new person who, who are you? I can't talk to you I can't talk to you weather from the face has arrived at the chat room hello? I can't talk to you yeah, is this place what else? yeah, thenya's for me at home 오자마자 사람을 곤란하게 하다니 대단하군 에이, 여행자가 어떻게 나올지 보려던 것 뿐이죠 로자리아 씨야말로 오늘도 마시러 오셨네요 술집엔 진상이 많잖아요 여행자도 하루빨리 경험을 쌓아야죠 케이아의 입담은 여전하네 이거 억울한데? 도와주려는 거라고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달밤에 뒷골목 한 잔을 준다던가 아참, 큰 사이즈로 난 아무거나 차 향이 나는 거면 뭐든 상관없어 양은 너무 많지 않게 천천히 해 맛있는 술을 기다리는 시간은 사람을 설레게 하거든 천천히 해 코코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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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퀄 네... 좀 더 이상한 티... 어. 아. 음... 음... 내가 좀 더 이상한 티가 생각나요. 혹시 빠질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나는 영원히 기다리를 위해서는 흥미로움? 이게 나의 상대방을 주문한 것 같아 다시 만들어봐 이거도 내가 마실게? 그래서 그가 what happens when you mess up, okay. oops I guess that was an okay drink, okay I can make you another one What about you, Kea? How's your drin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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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으흐! 다이루코 어르신! 웬일이야? 오늘은 한가해서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없다니 너희가 바텐더 일을 한다는 정보를 받고 보러 온 것 뿐이야 우와 정보 한 번 빠르네 그래서 바텐더가 된 기분은 어때? 사실 지금 시작했어 에이 맞아 아직 그걸 물어볼 단계는 아니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첫 인상이 궁금한 것 뿐이야 신나? 아니면 귀찮은 거? 어떤 느낌인지 솔직하게 말하면 돼 그렇군 나 나한테는 안 물어봐? 히히 내 첫 인상은? 으흑! 맛있다였어! 어... 다행이네 축하해 잿빛 골짜기에 석양 한잔 부탁해도 될까? 사이즈는 아무거나 Sure, I'll get that started for you 음, 서두를 필요 없어 Oh, here we go So it's just juice Just straight up three juice Just straight up three juice Okay 사이즈가 하면 되요 I guess that's a large cut oke 에이 음... 음... 맛이 아주 좋아 음! 원재료가 좋아서 그래! 과일이 신선하면 다른 걸 안 넣어도 달잖아! 몬드의 대지에 감사해야겠군 잿빛 골짜기의 석양은 내가 처음 제조한 음료야 어릴 때였는데 아버지께서 재료를 주시더니 직접 만들어보라고 하셨지 별다른 요구나 힌트도 없었어 내 재능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야 결국 내가 만들어낸 게 이 주스였지 어? 어째서? 아버지도 무척 놀라셨어 그때 난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주스가 달콤하다고만 생각했지 지금 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유치하고 단순했는지 몰라 I won't be so sure He must have enjoyed it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 아버지도 별 말씀 없으셨으니까 아무튼 고마워 참, 너한테 줄 게 있는데 바텐더 경험이 좀 더 쌓였을 때 주는 게 좋겠군 내 능력이라면 이 일을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어? 나도! 응원 열심히 할게! 응 너희의 활약을 기대하지 그럼 먼저 가볼게 한가할 때 또 와? 어떤 새로운 п SAS 나도 다녀왔어 swab 여기 나 지금 아니 아니 2 new quests! This is for Jean. This is for... ... ... Who knows? Let's find out. Oh, Zhongli! There's all these other people here too! I think it's Zhongli first. We can chat over a cup of tea. I'd like to have a cup of tea. I'd like to have a cup of tea. Misty Garden. So just a bunch of tea. Okay. What? I'm pretty sure that's a small c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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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은 하등품이야. 반면 달고 단아한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바로 상등품이지 더 제대로 마시고 싶다면 리월의 옛 전통에 따라 문향배를 준비해야 돼 차를 따라놓고 향을 음미하도록 만들어진 잔이지 이제까지 손해보고 산 느낌인데? 괜찮아. 배움엔 끝이 없어.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 초보자는 일단 물의 빛깔을 관찰하고 차향을 가볍게 맡은 다음 차를 맛보는 순서로 시도하면 돼 겉부터 시작해서 심오한 걸 알아가는 건 만물에 통용되는 원리거든 리월 북서쪽에 교의역 마을이 차로 유명하지.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가봐 방금 말한 건 대부분 나처럼 옛 것을 좋아하는 리월 사람들의 습관이야 각 지역마다 차 마시는 습관과 문화가 달라. 다른 나라에 가면 그곳의 풍속을 존중해야지 이해했어! 아, 근데 기억할 수 있을지는... 클래식 피몬 오늘은 고마웠네. 덕분에 좋은 차를 마셨어. 헛되지 않은 여행이었군 나중에 자네가 다관에서 일하게 되면 꼭 가도록 하지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은 없을 거야 뭐, who knows 아무튼 그럴 기회가 있다면 응원하겠네 아, 이만 가봐야겠군. 더 방해하지 않겠네. 무사히 잘 마치길 바라네 wait, about the bill 음, 계산은 늘 그랬던 것처럼 왕생당 장부에 달아놓는 걸로 으흫 헤헤, 조심히 가! 방주한테 안부 전해주고! 안녕, 귀염둥이. 반가워 이런 곳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지금 내 기분도 리사랑 같아 어머, 이런 곳이라니... 쓸 집은 릴사리 멜렉스 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이 바쁘신 분을 의자에서 일으켜서 데려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아?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진 얼굴 좀 봐 또 근심이 가득해 리사 Well, the Knights of Vonia's do have a lot to handle 맞아, 진은 담장 대행이니까 당연히 기사단 일이 마음에 걸리겠지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 기왕 왔으니까 즐겨라 쟤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 달라고 해 마시면 기분 좋아질 거야 Think of it as a way to unwind 휴, 릴렉스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건 진 뿐인 것 같네 귀염둥이, 러브 포엠 한 잔 부탁해 중간 사이즈로 달콤하게 진은, 뭐 마실래? 나는 커피면 돼, 중간 사이즈로 진단장은 평소에 커피 많이 마시지 않아? 다른 걸 마셔봐 고마워, 근데 잠 깨는 걸 마시고 싶어서 Got it, coming right up 잊지tor 진단과 물, tea caramel, milk, and tea I guess I'll put an extra caramel coffee medium I like that I'm glad you both like the drinks 그 정도까지 전달됐나 봐 아직 이해하지 않나 정확히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음... 그러니까... 휴식을 하는 게 나에게 가장 큰 도전이라는 거지? 맞아!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어야지! 너희들을 반반씩 섞으면 딱 좋을 텐데 말이야 아, 알겠어 고마워 여기 와서 음료 마시면서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 그래서 리사와 케이아가 술집을 좋아하는 걸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중요한 건 바텐더가 누구냐는 거지 오늘은 귀염둥이 덕분에 진을 설득할 수 있었어 정말 입담이 좋다니까 I'm glad I could help 그럼 우린 먼저 가볼게 나중에 기회되면 여기 와서 쉬는 걸 고려해 봐야겠어 응응! 조심히 가! 흠 흠 This is a white-haired lady. Oh, I guess that's Shenhi? I'm guessing Shenhi. Oh, Eula. Oh, look at Shenhi. Hey, hello? Ha, 친구들이 계속 와서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안 그러면 놀랐을 거야. 너까지 오다니! 으, 아니, 신학이잖아! 깜짝 놀랄만 하네! 음, 확실히 찾기 힘들었어. 천사의 몫은 발음하기 어려워. 다행히 친절한 종려씨가 길을 가르쳐줬지. 에헤, 길 안내까지 받았구나! 하하, 맞춰볼게! 음료 마시러 온 거지? 응. 친구...니까. What would you like? 히히, 자, 여기 메뉴! 북풍의 파수... 북풍이면 차가운 건가? 음, 여기에서 북풍은 북풍의 늑대를 가리킬걸? 어, 즉 차갑긴 하지! 카라멜 솔방울을 마실 수 있다고? 아, 내가 먹어봤는데 카라멜 맛 커피야! 어, 솔방울은 아마 색깔을 말하는 거겠지? 아... 이름만 봐선 전혀 모르겠어. 너희한테 맡길게. 정심이나 유리주머니 같은 그런 맛이면 돼. 음, 여기에선 그런 약재가 안 나. 쓴 걸 먹고 싶으면 커피밖에 없어. 하하, 하긴 수행 오래 했으니까 이번엔 다른 걸 먹어봐. 눈 덮인 키스를 만들어주자. 이름이 신학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치고. 물고기 물고기 달콤해, 부드럽고, 쓰지도 않아. 이게 뭐지? 눈 덮인 키스야! 우유로 쫀득한 거품을 만들어서 주스 위에 살짝 올렸어 눈이 쌓인 것처럼 보이지? 응, 왜 키스가 들어가는지는... 나도 몰라. 상인들의 상술이겠지. 더 많이 팔려고 더 많이 판다고? 어? 아닌가? 그, 그냥 해본 말이야. 일종의 로맨틱한 표현이랄까? 로맨틱? 으이, 어려워. 더 못 지워내겠다고! 응, 그래 맞아! Like a sprout pushing through the eyes to give you a kiss. 아, 그렇군. 알 것 같아. 왜, 왜? 잠깐, 어째서? 이젠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산에 있을 때, 가끔 선인초를 먹는데,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찰날을 본 적 있어. 그때의 두근거림은 지금 이 순간과 아주 비슷해. 난해한 이름을 이해시켜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암초의 물거품, 작은 사이즈로? 고마워. What's the matter? 난, 난 괜찮아. 으에, 이유라 상태가 이상한데? 술을 많이 마시고 온 건가? 암초의 물거품은 커피로 만들었던 것 같아. 술 먹고 커피 마시면, 그아! 배가 폭발하는 거 아니야? 이유라의 배를 생각해서, 음료를 내가기 전에 몰래 물을 타자. 오, 미, 리. 커피, 커피, 스파클, 워터. 오케이. 오케이. 내가 2 스파클, 워낙, 워터. 와, 물을 그렇게 많이 탔는데 전혀 눈치 못 잤어 역시 많이 마셨나봐 바텐더, 한 잔 더 자, 잠깐, 너희가 왜 여기 있어? 너희만 지금 나한테 놀랐어? 흠... 미안, 캐테일 술집에 있다 온거라 좀 많이 마셨나봐 I'm here if you want to talk 에이, 맞아! 혼자 마시면 외롭잖아! 우리랑 수다 떨면서 마시는 게 훨씬 즐거울 거야! 흠... 그래, 나 혼자 마시고 있어 몬드에 있으면 어느 술집을 가든 환대를 못 받거든 오늘 모처럼 기분이 좋아서 한잔하고 싶었는데 또 손가락질 받았어 넌 어떻게 친구를 그렇게 많이 사귄 거야? 사람들이 네 얘기를 할 때면 말투에서 널 동경하는 게 느껴져 흠... 얼굴에는 미소를 띄고 난 내 성만 입 밖으로 꺼내둬 다들 에이, don't think like that 로렌스 가문에서 태어난 건 유라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헤이,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써! 우리가 아는 유라는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유라는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 앙심 품는 척하면서 상냥한 면을 감추려고 하잖아! 이봐, 누가 그런 척 한다는 거야? There'll be many people who accept you one day, Yula 정말? 아무리 취해도 그런 생각은 못 하겠던데 그동안 페보니우스 기사단에도 들어갔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운이 항상 변화가 바뀌어 맞아! 각설이도 그런 멋진 말을 한 적이 있지 참! 히힛, 유라는 계속 유라의 방식대로 하면 돼! 언젠가 너로 인해 로렌스 가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거야! Yes, just be patient 음... 고마워 나... 난... 흠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가볼게! Would you like me to walk you back? 아니, 지금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어 방금 그 말들을 기억해놨다가 얼른 종이에 적어야 되거든 흠흠 술에 취한 유라는 평소보다 솔직한 것 같네 음... 근데 유라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을 못 들어서 2% 부족한 느낌이야 으악! 나중에 술 깨고 나서... 오늘 일을 전부 잊어버리라고 협박하는 건 아니겠지? 음... Maybe... Next is Ningguang 음... 오! 여행자 아냐? 마침 잘 왔어! 앉아서 한잔할래? 여기서 너희를 보니까 정말 반갑네 What are you doing here? 어, 잠깐! 두 사람 설마... 같이 온 거야? 응광님께서 뜬금없이 휴가를 보낸다길래 이 일대로 여행 왔지 근데 우린 여행에 대한 이해가 다른가 봐? 산도 몇 개 안 올랐는데 벌써 여기에 쉬러 오다니 정말 사치병이라니까 그 말은 좀 섭섭한걸? 네 취향을 고려해서 일부러 술 마실 수 있는 곳을 고른 건데 아무래도 대선장님께선 안 다녀본 데가 없어서 이런 작은 주점으로는 성이 안 차나 봐 알았어! 여긴 내가 살게! 됐지? 어? 북두가 산다고? 우리 목도 있어? Where are the bartenders paying one? 헤헤, 그러게... 습관적으로 그만... 헤헤 And what can I get for the two lovely ladies? 베툴라 작은 사이즈로 최대한 새콤하게 선셋 큰 사이즈로! 땡큐 Got it, coming right up Birch So, two juice... and a lemon Okay I'll put two lemon Dusk Tea... What's that? Tea juice Tea juice, juice What's that? DuP 음... 어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긴장되잖아 음... 지난날의 쓴맛과 현재의 행복이 느껴지는 맛이야 자수성가의 맛? 그게 대체 무슨 맛이야? 신맛에서 단맛이 느껴지고 잔향이 오래가네 음...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과일 장사는 돈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맛? 콕 집어 말할 필요 없잖아 옛일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자고 하하! 종교하신 천권성한테도 길에서 과일 팔던 시절이 있었단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 나처럼 말이야 아무리 봐도 어민 출신 티가 안 나잖아 그럴 리가 내가 볼 땐... 북두선장의 바다를 꿰뚫어보는 눈과 파도를 뚫고 전진하는 열정을 보면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 같은걸? 이봐 비꼬는 거 아니지? 그래봤자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네 말솜씨를 누가 당하겠어?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거기까지만 해 음... 그럼 몇 잔 더 마실래 We're here to serve you 바텐더! 렛츠 기릿! 바로 그 기세야! 그럼 나도 한 잔 더! 몬드의 주스는 정말 맛있네? 매일 마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 농담이지? 일몰 열매 전용 무역 루트를 만들겠다는 둔 그런 얘기 하지마 듣고 보니 구미가 당기는데? 진심이야? 농담이지 이미 규모가 꽤 있는 무역이라 내가 나설 필요 없어 오늘 고마웠어? 나중에 한가한 일자리를 찾고 싶으면 내 전속 바텐더를 해도 되겠어 사조성호에 와도 되고 다들 술이라면 사족을 못쓰거든 오면 술이랑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어 분명 만족할 거야 북두선장 지금 나랑 경쟁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여행자의 음료가 마시고 싶으면 군옥가게 오면 되잖아 I'm so popular 아무래도 네가 저 둘 손에 넘어간 것 같네 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